짠!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이고 출근하는 날인데 오늘 좀 준비를 일찍 끝내서 놀고 있어요 오늘도 비가 엄청 오네요 약간을 이용해서 보이나? 데이터 옮기기 너무 아파 이 음식은 조금 더 많이 다녀오고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을 오늘은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계란말씨를 넣어주세요. 안녕하세요 다른 지점 어디에 있으세요? 번호 뒷자리랑 성함이요 저희가 초코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서 나머지 두 개 주문해드려도 될까요? 한번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소금 설탕 전복 저는 소금을 넣어줍니다 나머지 마늘 어묵 볶아죠? 고춧가루 다음은 아이치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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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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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매장 음악보다 더 크게 들려요. 세미. 천말문아. 오늘은 집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예요. 미친 거 아니야? 뭐지? 헐. 여러분. 하나도 안 맞았어.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? 나한테 좀 할게. 짠. 너무 심심해서 돈 썼어. 이거 준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어요. 끝. 끝. 시원하다. 맛있다. 약간 산 본품을 달라고 봐야지. 음. 물을 바로 짜줘도 되겠다. 고춧가루 끝!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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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출근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다행히 비는 그쳐가지고 비는 안오는데 엄청 넓네요. 아이고 안뇽 이제 다행히 오이 으아 영상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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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즈비 오렌즈비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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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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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이라서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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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Mr. Christ, I want someone else. Mr. Christ, I want someone else. I want someone else. Mr. Christ, I want someone else. I want someone else. 감사합니다.